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부를 땐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이 시간에 또 나온 것 더 아름답게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이유가 9절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지 하락지 아니하신다. 우리 찬양을 실조, 우리 신앙생활에 실조가 할 일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뚝 넘어지면 발이 미끄러진 것이 실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 싹은 나왔어요.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없어.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장기개사학자들이 바로 실족한 거예요. 뿌리가 없어. 믿음에 뿌리가 없으니까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흙이 깊지 않아서 감정적인 기분이 움직인 사람. 아, 그때 좋았다가 또 불구니 뚝내에 떨어졌다가 또 그래봐도 말이야 자기가 적은 것 같다가 또 뭐 하나 시험 들으면 톡 또 다운돼 버리고 그게 실족한 거예요. 실족지 않기 허락지 않냐 여기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달려내시기를 은을 달려낸 같이 자, 은을 달려낸다. 네, 금이나 은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뜨겁죠. 우리 신앙생활에 뜨거운 일이 있어. 예수님은 잘 될 줄 알았더니 어이구 무슨 생각 좀 하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활란이 오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건데 근데 이제 한번 하나 만난 사람은 안 믿을 수도 없어. 죽어나잖아. 불모드에 넣어본다니까. 은을 달려낸 같이. 은을 달려낸 같이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불모드에 넣어버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힘들게 만든가 봤더니 11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려가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고 자, 그물 어려운 짐을 허리에다가 붓거나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권할될 일이 없어. 남편도 좋고 경제적으로 더 이유가 있고 하나도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아이를 낳은 게 장애가 나버렸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부터 달구통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내 새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보통 새롭게 와서 간증해요. 그런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그때부터 울고 기도하다가 영적신앙 갖고 주인 만나고 불받아서 그 장애야, 그 애가 우리의 보물이 우리 영혼, 우리 식구들 하나 구원시켜서 이러고 있네. 아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고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놔가지고 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잘라봐도 내 새끼가 이상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콧대 꺾어버려가지고 깜짝 못해. 하나님이 그래갖고 깨뜨려갖고 혼란시켜갖고 어려운 짐을 두고 저 사람이 뭔 걱정일까 아무것도 권한될려고 했는데 남편이 잘나가는데 잘생겼거든 그 다음에 뭔 말 알겠지? 이제 속삭입니다. 마음고생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자가 속상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꿍꿍거려 아이고 나보다 훨씬 못난 것 같고 바람피네 이 마귀역사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여 죽을 일이죠. 아이고 죽겠네 이제 기독이 이제 울고 또 달권던 것 같은 눈물을 뺍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실까? 그래. 왜 그럴까 봐. 자 12절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죽겠어 우리를 끌어내서 풍방에 들으셨나이다. 아니 세상에 머리를 박고 가버려 한마디로 자존심 상한 거예요. 우리가 뺨 때려보면 아퍼서가 아니고 뺨 맞으면 이건 진짜 무시해 버린 거예요. 엎드려봐 저 맞는 것하고 완전히 나는 뺨 맞을 줄 그랬다 할 때 인격적으로 열구를 때렸다. 뺨 맞았다 할 때 너무나 나를 짓밟아 본 거거든요. 아퍼서가 아니고 못견뎌서가 아니고 꼭 꼭 아니 근데 머리를 박고 다녀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머리를 타고 아주 나를 박고 다닐 사람들이 나 같은 너 같은 인생 짜잔한 인생 니가 뭐 인간도 아니다. 이 멍청아 막 그러고 그렇게 모여 보고 그렇게 모여 보고 바꾸다니고 그냥 전쟁에서 이 군사가 패하게 되면 이제 큰 그 당시에 군대 막 말바꿉이 말 타고요. 사람 머리를 바꾸고 시체 막 바꾸다녀 버리고 그 막 엄청난 수레가 막 시체 막 머리고 막 달려버리고 그런 현상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런 머리를 바꿔다녀요. 물과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불 속 물 속이네. 아주 죽을 지경이네. 내가 어떻게 그때 살았는가 모르겠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그때 어떻게 이제 얘기니까 하지 지난 얘기니까 하지 딱 갑자기 닥쳐 놓으니까 이러든 뭐 저도 뭐 살았던 것이지 다시 한 번 그렇게 살아라 하면 못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이러면 물어볼게. 내 인생에 제대로 살았던 코스가 있어요. 그대로 한 번 똑같이 살았어? 못 살 것 같아. 지금 미래는 모르니까 그냥 언급결에 닥치니까 그냥 어쩌다 살 수밖에 없어서 꼭 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한 번 살아라 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답을 알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간증이라고 가까이 나오지만 어휴 내가 여기 앞뒤에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달빵하드로 여기 상무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신학교 등록금도 없고 어떻게 길도 없고 뭐 근데 어떻게 저녁에 차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아 그것이 연달홀력 물불통과 시켜가지고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산전수 겪고 눈물을 뾰받고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성도 힘든 것도 조금은 알아 제가 아무것도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네가 경험하지 않는 얘기를 누구한테 말해 성경이 성경도 깨달았다 이러고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랑의 하나님과 물 불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육성체성이 뽑아나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불줄 수 있고 은사줄 수 있고 능력을 탈 수 있는데 내 자아가 그렇게 고짓머리가 내 자식이 얼마나 육성체성이 꿈틀꿈틀 살아서 그렇게도 안 변해요 정말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나보다 참 안 변해요 아주 꽉 밟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쑥 내내지 이 육성체성이 그렇게 끈질긴 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성 육성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굽에서 홍해의 바다가 갈린 거 이 물벽을 보고 나왔고 여기까지 재앙을 보고 그거 눈에 뻔하게 보고 하나님을 살게 하라요 그런데 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뱀에 물려죽고 우상승병고 가하는 바다 하루 2만 3천명 죽어버리고 눈을 하나 보고도 그런 게 보면서 만나 먹으면서도 가하는 문다니까 그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런데 분모 통과하고 나면 뽑아져 나가 빠져나가 이게 안 빠져나가면 안 돼요 자가 안 깨진 사람은 사사 끈 끈 사람이 까탈스럽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그래갖고 사사 끈 끈 사람 잘 붙어 사람 마을마다 싸워 집골에 다니고 안 깨졌기 때문에 그거 듣기고요 똑똑합니다 말로 논리적으로는 똑똑똑똑 똑똑히 사람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똑히 하고 안 돼 남 상처나 주고 말로 이게 뭐 가버려 남편은 빨리 이게 뭐 가버려 그런데 다쳤어 그래서 묻지라고 그래서 묻히게 잘했냐 그 사람 마음에 상처만 줬고 그 사람 해결 같아 더 등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소원 일어나서 못하겠는데 막 붕이 나가고 네 마음의 죄성 육성이 꿈틀거리고만 그 속에서 안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모세서 40년 광야 생활 너희 이후를 알겠냐 광야 40년 제가 모세가 깨졌어 안 깨졌 그러면 4년 만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돼 요새부터 13년 동안 감옥도 넣어버리기도 하고 다이도 그 수만 동안 쫓겨다니기도 하고 야곱도 20년 동안 모세사리도 하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약속 받아놓고 백세에서 아들 주고 그 기간이 왜 필요한지 아니 이 죄성 육성 깨뜨리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물을 통과해야죠 불물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사랑이었네 사랑이었다니까요 불물이 아멘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냐고 사람은 나의 머리만 바꿔다 바꿔다니고 물불을 통과하고 나서 너무나 파삭 깨져가지고 깨진 사람은 온유합니다 모세는 지상에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의 생에 딱 제일 온유하고 부드러워지지 별 온유 온유가 부드러워지지 않고 다 아프면 그래 별말이 들어도 그럴 수 있지요 딱 혈기 내고 파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아직도 살았구만 내가 왕이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경이 보통 자라 그걸 어쩌다 보니까 알아주라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자기를 드러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못난 얘기인데 모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나 무시하지 마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인데 함부로 하지 마 그걸 어떻게 좀 대접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왕 학창시지 내게 이렇게 공부도 잘했고 뭐 어쩌고 그게 어쩌라고 뭔 필요 있을 것이지 그게 남에게 유익된 게 뭐냐 너만 교만하고 까붕마 까불해요 여러분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거 아세요 못합니다 밑에 사람 못 있어요 더 적응 못합니다 계속 하이라이트로 올라갔거든요 고분고무 할 줄 알아야 돼 고분고무 못해요 절대로 사회생활 못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 붕 떠버렸거든요 맨날 자기가 교만해 갖고 사니까 물불통과하고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물불통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거에 들으셨나이다 풍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끌어 내 의사 결국은 연당 홀력시켜서 은혜서 찢기를 제어라 장사했을만한 그릇이 나왔다 그래서 풍부한 거 주셔요 그런데 그때 물불통과할 때 이제 13절 읽을 시작 내가 번재물을 가지고 주위에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성운을 죽게 갚으리니 이런 내 입술이 낸 것이오 내 활란 때 내 입을 바란 것이다 활란 때 고난당한 때 내가 복지 못 몸 된 교회에 충성하고 청소도 하고 어려울 때는 별 얘기 다 해갖고 서운하면서 복만 주시고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잘할게요 활란 때의 입술이 바란 거요 오늘 낮에 한나같이 활란 때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목숨 걸게요 잘나갈 때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러면서 15절 읽습 시작 내가 순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죽게 번재를 드리며 숯소염수를 드리리다 이제 향기를 내고 번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16절 시작 하나님을 드려와 너희들아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불통과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줬는데 번재들이고 서운 기도고 감사하고 선포하리로다 다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과 만나면 실험했던 사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살려주셔서 나 그 고난 가운데서 죽게 생긴 나를 살려줬다니까 행하신 일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증거하는 복된 이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고난도 우연히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재수없이 내게 일이 왔다 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 그런데 연단다 연단 단련 단련을 알면 훈련을 알면 견뎌네요 견뎌네 자 왜 훈련이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징계의 채찍을 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 나는요 말씀 분모고 마음대로 사는데 절대 벌도 없대 좋은 거요 사생작마 아들 참 아들이 아닌 마 생명책이 없구마 나는 조금만 어떻게든 매를 때리고 힘들게 만들고 귀신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너무 괴로워갖고 차라리 회개하고 순종하고 산 것이 마음 편하게 가지 내가 뺏다 해봐야 팍 때리고 확실히 생명책이 있구만 내 이름이 이해가 되세요? 생명책 없는 사람은 나무새끼는 때리도 아니에요 성경 볼까요? 스가라사 13장 8절부터 9절을 합니다 스가라사 13장 시작 요하가 말하는 이 온 땅에서 3분 2는 멸망하고 3분 1은 거기 남으리니 2는 멸망해서 가만 놔둬 3분 1입니다 크게 다시 봐요 이 온 땅에서 3분 2는 멸망하고 3분 1은 거기서 남으리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3분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과체 연단하여 금과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리니 내가 들을 것이니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예호하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3분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연단하여 금과체 시험해갖고 그때서 아이고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이거 알고기야 쭉쩡이는 바람 부르면 날아가버려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불못 하나님 백성이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요 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연단 훈련을 잘 겪어서 훈련을 생각하면 어차피 거래할 코스지 그런데 그 훈련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길게 하지 말고 어차피 터널 통과하면 참고 기다려야지 다 터널 통과하네 아이고 터널 통과해 답답하고 고속도로 터널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 산 올라가라고 빨리 그래도 오면 좋은 시대니까 터널을 만들어놨구만 그런데 터널을 빨리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빨리 깨지고 부서져서 항복을 해야 돼 항복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하면 돼요 고린도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야만 알게 하랍니다 이 질그릇 육체의 보배가 내 안에 보배계수가 오늘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야만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 오개삼을 당해도 오개삼 일이 있어야 없어요 당하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이 있어야 없어요 낙심하지 않냐고 낙심하면 아직 멀었고 낙심하지 마 빨리 그래야 통과하니까 오개삼 당해 받기를 바라도 버림받아야 되지 않냐고 끝걸음 당해도 망가지 않냐고 이제 세상 하나도 안 무서워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죽음에 예수의 난자마다 죽어 예수님에서 전도다가 뺨도 맞고 남편이 뭐라 해도 말도 못하고 남편이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하고 막 남편한테 빌고 그래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우면 이제 날마다 흉돌하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위치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밀할돼서 깨져서 죽으니까 우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작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자 사망은 십자가 뭐야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의 내 안에서 역사하자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흘러나오는데 내 영의사랑 향유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옥합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기도네 삼백영사가 항아리에다가 해풀 감치고 갔어 여와야 기도를 가리야 하고 항아리에 붙여서 해풀이 나오니까 적군들이 막 저희끼리 싸워 300명 구경만을 싹 죽이들끼리 싸우다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 이 얘기예요 성경이야 항아리를 부숴 내 속에 해풀은 있는데 이러면 육체 항아리가 있어서 보배를 질그릇 항아리 부숴뜨려버려 죽어버려 그냥 뭐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좀 해 잘했어도 그 사람은 그냥 미안해지거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랬다가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하다 이거 잘하면 목표 잘합니다 항아리를 부숴줘 능력이 여기가 있는데 아니 300명이 무엇 때문에 아니 칼 들고 활 들여야지 항아리에다가 해풀려 갖고 가 나는 그거 대단하다고 봐 그 기도가 300명 100명 100세대 일어났고 아니 적군 13만 5천명인데 허마 머리에다가 또 많은데가 아니 그래 300명이 항아리 갖고 가라고 하겠어? 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 안재육성들 항아리 분이 몇이요? 해풀려 갖고 밤에 기습작진 해놓읍시다 지금 장난이냐고 기습작진 해놔 죽으라고 그것도 항아리 갖고 가래 뭐더라고 절대 말 안 들어요 뭔 이유가 많은가 몰라 안 듣습니다 난 그게 대단하다고 봐 가라면 좀 가 적군 앞에 죽으라고 가라 가라면 좀 가 그게 그게 원래 2만 2천명이 너무 많아서 가 만 명 너무 많다 300명 뽑아 300명도 어떻게 뽑았냐면 물가에 가서 물 먹은 데 보고 무릎 꿇지 말고 손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사과 걸 본 사람 그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목마르다고 무릎 꿇고 개처럼 무릎 꿇고 물 핥아먹은 것들은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못 이긴 사람은 안 돼요 자기를 육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잘라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죽으면 그런데 그 깨뜨리고 죽어진 과정이 물을 통과하는데 빨리 통과하려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그러면 시간을 자꾸 끌어 시간 끌지 마세요 아멘 가라면 가고 오라면 그것도 시험 없이 하나 그래서 아라면 하고 오라면 하고 아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두시릉두시릉 두시릉두시릉 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저 나 같은 거 제 용서받고 천국만 가서 감사해요 내가 제 용서받고 그저 나 같은 거 천국만 가면 감사해요 그 말만 하면 완전히 깨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고린도사장 16제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느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다 그러면서 우리 잠시 반 환란에 경한 것이 잠깐만 환란에 적은 것이 지크 영원의 영광의 중앙에서 무거운 것 이루게 영광을 얻으려면 환란에 경한 것 통과하는 것 어차피 과정인데 그래서 순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는 안 됩니다 그 권한의 과정에 하나님께 훈련시키는데 10편 4편을 집어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너그랗게 싸우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하나님 넘어 내가 의의 하나님의 내 불이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랗게 싸우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랗게 싸우니 그렇구나 왜 곤란한 일을 나를 너그랗게 하려구나 곤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져 곤란함이 많이 난 너무 힘든 일 이런 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기 나는 꼬이고 꼬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까 꼭 하나님 그렇게 쭉 미끄러놓고 곤란하게 만드세요 너그랗게 만들려고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되거든요 속이 벤장애 같아가지고 그냥 금방 피토라지고 금방 화내고 절대 잃고는 안 돼 하나님 너그랗게 하려고 다이슨을 보니까요 얼마나 시글락에서 불탔어요 그랬을 때 군사들이 세상에 다이슨을 돌로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인심이라는 게 그래요 순간이에요 순간 세상에 저 자식 다 뺏어 깨가 버리고 죽어보니까 눈 아래에 대집혀져갖고 다이슨을 그제는 다이슨 다이슨을 돌멩이 쳐 죽이려고 세상에 하나님 인생이 그렇게도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물불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바꿔 다녀 아니 제 부하가 돌 갖고 자기 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 인생이 왜 그러니까 내가 다이슨을 다이슨으로 만들 때 어쩔 수 없었대 그것도 네가 왜 기둥도 안 하고 뭐라고 아기성한테 항복이가 거기서 응 따라다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봐라 그랬더라고 가슨지자가요 다이슨 도망다니까 유다 불러서 가지 말라고 유다 저기 안에 있으라고 막 그래요 자 이 링이 있잖아요 복싱 링 안에 싸우는데 밖으로 나가면 들어와 아니 나 죽을 거야 들어와 링 안에 싸워 꼭 그런 식이더라 유다 몰라 벗어났냐고 불러서 가지 말라고 죽이려는 게 도망갔죠 너 안 죽여 그래도 죽어도 유다 안에서 있으래 벗어나갖고 갔다 온 게 집 다 타버렸어요 차단히 뺏어 가버렸어요 혹독하게 안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훨씬 영적인 사람은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이만큼도 안 받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일종 면허장 갖고 비행기 운전하고 있으면 다 죽어 받아 운전 면허증 비행기 운전사 확실히 길러야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영의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지 않는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WC 엉뚱한 소리 하고 다 죽여 훈련도 안 받아가지고 다이씨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시무이가 도를 들고 찾아와갖고 막 피 흘리냐 저 주언자여 사월의 피가 네 명리들아 딱 그러니까 다이씨 도망가는데 아비 장군이 저 개 같은 자 내가 당장 칼로 먹쳐 죽여본다고 그래요 다이씨이 나더라 나더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의 절정도 헌나게 해서 네가 화를 했냐? 하나님의 절정에 나를 조절한 네가 어찌하냐고 바삭 깨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딱 봤어요 어? 부서져 깨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칼날이 다이씨이 앞살을 받고 딱 그 순간 봐요 반지 부서지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곤란 어려움이 있으면 사사건가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거든요 시무이죠 죽이라고 싸우면 다이씨 끝났어요 하나님은 뭘 뭐냐면 우리가 부서에 깨져서 영의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권한을 주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물불을 통과시키냐고 그 안 하면 용광로 통과 안되면 불순물이 안 빠져나가는데 기실이 안 만들어지는데 권한이 아니고는 안되는데 권한이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나이다 유익이니까 여러분이 권한당할 때 심리에 가난하면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다 내주신 말씀이요 근데요 배부르고 등 따지고 잘 나가서 막 그러면요 그냥 빨리 좀 끝났으면 쓰겠고 왜 배고플 때 밥 먹으면요 쓴 것도 달아 배가 부를 때 주면 절대 맛이 없어요 꽉 입맛도 똑같더라고 배 불렀구만 배 불렀어요 배고플 때 얼마나 식은 밥 덩어리도요 식은 밥 덩어리다고 배추 하나 넣고 꿀떡꿀떡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맛있구만 자기가 배가 고픈 게 맛이 있는 거지 사모한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중에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비인 나에게 가는 길 그가 다시 나를 달려낼 정같이 나오리라 나를 달려낼 정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그름을 바로 따랐고 입술의 명이 어기지 않냐고 옛날에 훈련을 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 부담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 생명의 관계되니까 은혜가 되는 게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해가지고 말씀 순종의 삶이 그것이 기쁘고 찬양을 불러도 찬양은 내가 마음이 회개되고 걸어가면 오늘 찬양 잘 인도하잖아요 그 가사는 그때 은혜가 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찬송 저렇게 잘할까 얼마나 이 귀가 귀가 뚫려요 귀가 뚫려갖고 그 음악 소리가 향기로 들려 내 영혼이 살았고 아멘 아멘 저 가사 맞아 오늘 이렇게 너무 뜨고 근데 이 권한을 안 겪으면 귀가 막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안 들려요 눈물 골짜가 통행할 때 은퇴계 샘 성령이 오거든요 성령이 안 와 눈물 골짜가 없기 때문에 죄수육성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다 겪은 거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다 여러분 울고 울 때 아프시대요 여러분 내 자식이 훈련 받을 때 부모 마음이 찡 안 하겄어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우셔 여러분 울 때 같이 우시고 여러분 아플 때 같이 아프시고 얼마나 옛날에 병원을 시골에서요 병원도 없고 옛날에 그때 엄마가 여기 등이 없고 저녁에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어떡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라 내가 볼까 점심이 아니요 주님 누구시고 그래 그래 네가 좀 잘 좀 이겨라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너 큰 그릇을 쓰려는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해줘 제발 통과 좀 해주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니 어떻게 해야니 그냥 화가 나게 만들고 하나님 그 욕을 만들고 계속 욕을 가고 만들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그래 내가 고등학교 진학식이랬더니 기억 중학교냐 한 번 다시 기회를 줄게 그거 또 기회 주고 아 빨리 졸업해야 되는데 맨날 넘어지니까 아 해답은 여기가 있구만 하나님들을 사랑해서 더 크게 쓰시려니까 여러분 용광로도 도수가 달라요 만 도 용광로 통과시키는 문제가 더 삼천도면 다 세 높거든요 만 도 통과된 그 용광로 통과된 세는 쇠를 자르는 쇠 쇠를 자르는 칼이 나오고 톱이 나와 흑독한 고난 훨씬 목회자 세미난 사람은 자기가 훨씬 더 높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딱 한 마디만 아 딱 단수가 높고 영의색이 그러니까 다 들어지 아 비리비리한 얘기 평범한 얘기 가서 한 번요 성질나요 아니 좀 배우러 왔던데 지 교회 자랑이 나고 아이고 어쩌다 교회 숫자들 모일 수 있어요 정말로 목을 잘 잡으면 그것도 복귀지만 근데 그걸 얻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빗가운데서 주님 만나서 저는 오늘 아저씨가 그 얘기했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한나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과 추억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만남에 여러분 연애에서 데이트던 그 장소가 첫사랑의 때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의 교제 언제 사랑의 교제인지 아세요? 배부를 때 아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추억이 그 만남에 속은 그런 거 석상인 거 저는 그 추억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이 저를 살렸고 그때 보여준 대로 교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나를 깨뜨리고 부숴뜨렸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 물불 통과하고 사람은 내 머리를 바꾸어 다닌다고? 나를 머리를 바꾸어 다녀? 가만 안 돼서 없구만 아직 멀었구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갖고 나 자존심 상하게 밟아벌구나 하나님이 나 쓰시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나 크게 쓰시려고 감사해요 그리고 바삭 깨지면 하나님이 그래 잘 통과했다 그래 고생했다 점수 몇 점 딱 올려주고 그리고 좀 빼나 안 해 주고 그런데 가만 안 둡니다 조금 지내면요 한 번 또 그냥 바람 좀 불어 왜? 혹시 이기려면 햇빛만 주면 되냐? 비바람 쳐봐야지 그런데 금방 햇빛만 있으면 사람이 또 변해요 개구리 월창시 잊어먹어 진짜 잊어먹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손 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이 다야 돼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딱 봐야 돼 영을 세계로 보면 이해가 돼요 요비 왠가 슬퍼사람 갈대아사람 뺏어갔는데 주신자도 요하시오 주신자도 요하시오 주신자도 요하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겼어요 슬퍼사람 갈대아사람 뺏어갔어요 그 사람 온 마음 아직 몰랐구만 주신자도 요하시오 가져간다 요하시오 요하시오 찬성발전이다 그래서 요분이 이겨요 영의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나를 만드시니 나를 변화시킨 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 그래서 어쨌다고요 너 고생 좀 했죠 네 영혼은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으로 줬고 너는 햇빛 같은 부활 육체가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는 어차피 흙이다 거기다 호빼 하나 속 날로 새로웠다 그거 영혼은 중간에 영광을 이루니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빛나게 감사면서 영혼이 푹 빠져나온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서 가야 돼 거기서 삼층진을 간다 밀루간이다 이 땅이 잠깐이에요 이게 성격의 진리에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세요 물불 통과하세요 물어 주고 감사 찬양 감사 찬양하고 주임하고 의자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리냐고 모든 것이 합량이 승리가 안 좋은 거 좋은 거 합량이 승리가 승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계속 사랑한다고 봐요 그럼 마귀가 이겨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마음의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면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과 곧 깨어져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흔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소서 죄악의 어둠소 헤매든 우린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없는 방 태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름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름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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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름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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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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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서서 빛나서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서서 바람처럼 불을 춰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빛나서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서서 바람처럼 불을 춰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성령이여 빛나서서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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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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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음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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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릴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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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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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일하소서